안녕하세요. 호민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쳐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인데요. 대체 그 마음은 뭐죠? 생각의 작용인가요? 아니면 생각의 축적인가요? 기억인가요?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적인 생각인가요? 영속적일까요? 아니면 순간적일까요? 그리고 이 마음은 또 어디에 있죠? 머리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어디에서 이것이 일어나서 사라지죠? 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마음을 표현하는 영어에는요. Mind, Spirit, Mental, Idea, Sort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마음을 표현하는 정확한 말일까요? 보통 마음의 작용을요. 희노이라고 표현하는데 희는 기뻐다 뜻이니까요. Joy나, Delight, Gladness, Pleasure로 표현하고 있고요. 노는 노형으로 표현해서요. Anger, Rage, Fury, Less로 표현하고 있고요. N은 슬픔을 표현해서 Sorrow나, Grief, Sadness 또는 Pethos를 나타내고 있어요. 절굴락은요. Happiness나 Satisfaction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도요.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슬픔을 나타내는 Pethos에 대해서요.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 Pethos를 겉으로만 보고 마음이라고만 표현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한작용인 슬플애, 즉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철자대로 읽어보면 바처서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말 사전 바처서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러니 네이버 사전에서 바처서를 찾아보면요. 첫번째는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로 치밀다. 두번째는 단단한 곳에 따라 몸의 일부분이 아프게 느껴지다. 세번째는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 Pethos는 우리말 바처서의 세번째 뜻인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보여요. 이렇게 Pethos는 Peth, Pethic, Peshy라고 의형 변화를 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똑같이 감정이나 병, 요법 등을 뜻하는 결합사로 사용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Perseptic이란 말인데요. Perseptic이란 말은 바치다이다가 이계를 붙였어요. 복바치기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Perseptic은 애처로운, 감동적인 또는 연민을 자아낸다는 뜻도 있고요. 아주 불충분한 뜻도 있으며 우스꽝스럽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연민을 자아내는 표현은 마치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 Pethic이라고 하게 되면 바치개라는 말이니까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남색의 상대의 소년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요. Pethogenic이란 말은 바쳐지어내기니까요. 지어낸다는 말은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복받침을 만드니까요. 즉, 슬픔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었어요. 발병시키는 또는 병원성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Pethogenic이란 말은요. 바쳐, 가려, 말한 이게 이랬어요. 즉, 바친다는 말은 슬픔이니까 고통이니까 고통을 알 수 있게 말하는 이런 뜻으로 됐어요. 병의 특징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Pethology 하게 되면 바쳐에다가 로지란 말은 렉거, 렉거, 렉건 체계를 나타내는데요. 학문을 나타낼 때 이 렉거란 말을 써요. 로지란 말은 렉거에서 놓았고요. 학문을 떠내서 병리학이나 병리, 병상을 나타낼 때 Pethology란 말을 사용해요. Pethos라 하면 바쳐서에서 놓은 말로 복받친다는 뜻이니까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힘, 비해감, 정념인데요. 서양에서는 이 말을 Pethos라 부르는 거예요. 서양에서 말하는 Pethos는 우리말 Pethos를 그대로 복사한 말이에요. 이번에는 바쳐서란 말이었어요. Pethos라는 말에 거기다가 접두사를 붙이면 다양한 단어가 형성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Fc란 말이에요. L란 말은 매우 작은 것을 나타낼 때 거의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L를 붙이는데요. Fc라서요. 밭은 다시 말하면 복받침이 없다는 뜻이에요. 밭은 감정이 없으니까요. 냉담 무관심이란 뜻이 되고요. 그래서 Fc라고 이야기하면 냉담, 관심이 없는 무관심을 뜻하는 말이 돼요. 이거와 조금 더 강한 의미는요. Anti-Peth이라고 하면 Nt란 말은 안 돼야 하니까요. 반대로 나타내고요. Peth이라는 말은 받친다니까요. 반대로 복받치는 감정. 그러니까 반감이나 혐오, 질색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Mpeth이란 말은요. M이란 말은 안이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받쳐오르니까요. 감정이 안으로 받쳐 들어가니까 감정이비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리 아프시라면 이디오 하는 것은 이란 말은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때 이란 말이에요. 이거에다가 Dio는 들어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Peth란 말은요. 받친다는 뜻이니까요. 자기에게 들어있는 감정이 되겠죠. 따라서 이 뜻은 이디 아프시란 말은 개인특유의 또는 특발증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이분은요. 아스티아프시하게 되면요. 아스티아 하는 말은 알을 싸고 있는 뼈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껍질, 알을 싸고 있는 껍질뼈를 아스티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다가 Peth이란 말은 받치다 뜻이니까요. 그러한 것이니까 병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골병, 골증 또는 적골료법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싸이카프시라고 하면요. 사이코, 사이키 하는 말은요. 원래의 말은 불어서 엮어. 즉 영혼을 불어서요. 육체와 엮었다 해서요. 정신, 심리라는 말로 싸이코라는 말을 사용해요. P는 보통 발음 안 하지만 원래 의미는 불어서 엮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불어서 엮어. 그러니까 싸이코에서요. 퍼시케, 퍼시케라 해서. 그래서 로마신아의 노는 정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싸이코에다가 퍼시를 붙이면 복과 침을 붙이니까요. 정신에 관한 복과 차오르는 병. 그러니까 정신병이나 정신병지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심퍼시라고 하면요. 심이란 말은 쌈. 쌈다 뜻은 말이에요. 하나로 뭉친다 뜻이에요. 쌍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쌈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쌈, 바쳐니까요. 같이 뭉쳤다 뜻이니까요. 같은 감정, 감정을 같이 뭉쳤다 뜻이니까 동정이나 공감을 뜻할 때 이 심퍼시라는 말을 사용해요. 많이 들어봤던 텔레퍼시라는 말은요. 텔레는 글자가 들어그러면 떨어져 있다. 떨어예요.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떨어어, 바쳐. 멀리 떨어져서 복과 치는 감정이니까요. 멀리 떨어져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 그게 바로 텔레퍼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신감흥이나 감흥 또는 이심, 전심을 나타내는 때 이 텔레퍼시라는 말을 사용해요. 니펜시라고 하게 되면요. 니이란 말은 놔, 놔버리다, 놓아버리다. 즉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펜스라는 말은요. 받쳐냈으니까요. 마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받친 마음을 놓아버린다 하니까요. 복과 치오르는 그런 슬픈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펜시라고 하면 걱정을 잇는 약 또는 시름을 잇는 것을 니펜시라고 표현해요. 오늘은 우리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인 패소스, 다시 말하면 받친다라는 말에 대해서요. 한번 살펴보았어요. 훈민영 의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